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본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와시대 대학에 계신 한 분이 글을 기구했기 때문에 그 글을 가지고 참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한테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남긴 그런 나라지만 정말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한테 소중한 나라죠. 일본이 일어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서 일어섰고 일본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례를 제공하는 이웃 국가죠. 그분 말씀은 한국은 그래도 일본보다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이 학자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을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분의 시각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놓친 게 뭔가라는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면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동아일보 개군 논술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익숙할 겁니다. 박상준 교수라는 분입니다. 올해 이제 여러분들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의 1.8%보다 낮은 1.7%로 발표했죠. 30년 만에 처음 되는 일입니다. 우울한 소식이 연이어 들리다 보니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죠. 벌써 장기 저성장 체제에 도입된 지가 상당히 지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상준 와시아다 대학 교수는 저는 이미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본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입니다. 2023년에 한국 기업이 버블 직후의 일본 기업보다 사정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일본은 1억 명 넘는 그런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가 그래도 굉장히 튼튼한 나라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유행하거나 선거 사기 문제가 유행한 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서서히 변하는 나라죠. 다만 일본이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 변화에 좀 뒤처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물건 잘 만들기를 하지만 새로운 그런 환경 변화의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졌던 거죠. 일본 사회 자체가 그런데 과거의 일본보다 사정이 좀 나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든 겁니다. 일본은 최소한 우리처럼 경우가 없거나 예의가 없이 극단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타인의 것을 약달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은 일본 사람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일본은 최소한 선거는 지킨 나라지 않습니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보수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해가 선거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포퓰리즘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죠. 그 두 가지가 합친 나라가 뭡니까 저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에 꾸준히 증가했다. 임금은 소폭 오르는데 거쳤지만 올해는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앞장서서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일본 경제가 60대 노인과 같은 것은 고령화 때문이다. 고령화 주제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는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들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령화도 한 가지 요인이겠지만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자신들이 만든 털을 못 깨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뭐지 60년대에 만들어놓은 그린벨트란 털을 못 깨는 겁니다. 아이들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교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한 번 만들어진 공적 기관들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들어놓은 털을 깨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털을 못 깨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자기가 만든 털을 갖게 되는데 혁신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란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만든 털을 계속 파괴해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합친 것이 사회 전체인데 사회도 자신들이 만든 털을 계속 깨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 털을 깨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변호사 출신들하고 그다음에 관료 출신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변호사 출신들이 많을 겁니다. 관료 출신들이 많죠. 윤석열 여러분들 집권 하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털을 못 깨는 겁니다. 털을 못 깨니까 힘든 거죠. 일본보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것보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큰 내수시장에 사람들이 경호하고 정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털을 못 깨지만 그래도 다인의 것을 약탈하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죠. 한국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형 여러분들 해난 사고가 터지더라도 극단적으로 뭡니까 세금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자들이 좀 더 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700배 800배 정도 뭡니까 부자 것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흘러 있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다. 넥타이 메고 폼은 잡았는데 안에 정신구조는 조선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고령화 중요한 요인이죠. 나이가 들게 되면 쓰던 물건만 쓰고 새 물건 안 사기 때문에 늙어가는 사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소한 나라의 틀을 크게 흔드는 그런 재앙은 맞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선거가 무너졌습니다. 선거가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데 다 사기질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포퓰리즘이 극도로 사람들한테 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고 다른 사람 재산을 뭡니까 약탈하는 데 대단히 익숙한 겁니다. 그럼 좌익정권이 앞으로 많이 등장해서 오래가면 뭐 하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다수 대중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산을 빼앗노라 그렇게 조세 준조시를 팍팍 올리는 거죠.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보호품 만들어서 다른 사람 재산 빼앗는 거 봐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에 대한 평가를 뭐 며칠 전에 나왔던데 대단히 폭력적이잖아요 일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그게 현재 그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아마 드러낸 폭력적인 영화가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일 양국을 비유해 가지고 우리를 비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와시다대학 교수님께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기업보다 현재 한국 기업이 더 나은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좀 넓게 보게 되면 좀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미래를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지도자를 그냥 원하는 놈들 다 뽑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국민들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고 공짜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빼앗냐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약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체면도 없고 얼굴도 없고 양심도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이런 데 주인공들 지금 뻗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사회가 있죠. 기강이나 윤리나. 거기다 국회나 있는데 보면 대부분 율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들이 딱 정해진 와쿠라고 하죠. 털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이 바뀔 수가 없으면 그 사회는 그냥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말씀하신 기업이 희망이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한국은 지금 초고령사에 진입하고 있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계속 성장비를 한 5년 돌로 1%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 30년 동안. 경제의 기초 체력이 현재에 떨어지는 저성장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기업이다. 모르겠으면 기업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더 어둡게 본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데서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같은 교수님께서 가장 큰 것은 인구 감소라고 보는데 인구 감소 고령화 요인도 그렇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그건 못지않게 크지 않느냐 일본이 아마 지난 한 20년 사이에 세계에 빛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개발한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파괴적 혁신이 쉽지 않은 나라들은 세월 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변화에서 한국의 장점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순발력이 좀 빠르고 요령이 좋고 그렇게 하니까 시대 변화에 조금 더 적응력은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체제 자체가 바뀌게 되면 쉽지가 않은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